손 밑에 한 대도 손 밑에 한 대도 어? 셔후 꿈에 니가 이제 실수 있도록 나쿠 나쿠 한결 좋아해 주세요 한결 가봅시다 어떡해 춤을 못하는 친구들 좀 걱정됐어요 어떻게 좋아하는지 좀 막막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하고 해야지 오늘 다시 제일 단신 지지 인위에 지지 즉, 또는 턴 또는 인위의 인위의 错우 그리고 코분 뭐인 뭐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가带我跳을نfect이 데려가기q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5,6,7,7,7,7,7,9,9,1 나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다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투레들이ات이 팬할 것은 나는 그가 뛰어난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나는 손 tua퓸을 손혁푸 님이 딱 가운데 오셨을 때 파워풀하게 본인을 보여주시는 거 너무 멋있었고요 너무 힐링 파트를 잘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